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 수능이 정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. 여러분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느끼고 계시죠? 그리고 지금 이 퀘스트를 듣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 이런 마인드가 맞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. Q&A 새벽에 막 달다가 너무 많은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. 뭔 얘기냐면 그런 Q&A 글들이 참 많은 거예요. 선생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이것만 하면 2등급 나오나요? 1등급 나오나요? 3등급 나오나요? 제가 현재 4등급인데 남은 기간 때문에 이것만 하면 이게 나올까요? 참 이런 정답이 없는 사실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.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하겠어요 라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해보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정답은 그거예요. 우리가 그렇잖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달려 열심히 달려 열심히 달린다고 항상 성공하나요?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. 네가 지금 열심히 막 달려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네가 지금 열심히 달리지 않잖아? 그거는 이미 진 거예요. 그 사실은 진실이라는 얘기야.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. 뭐든 결과에 대한 어떤 미리 예측해보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. 알 수가 없는 거니까. 아니 선생님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될 걸 알아서 안 한대. 그게 어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.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데. 돼야 되는데 된다라는 보장이 또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아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애들하고 나 이제 와서 이거 열심히 할 건데 그래서 뭐 된다라는 그것도 사실 욕심이죠. 욕심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열심히 달리지 않잖아? 그러면 그건 이미 진거나 다름없다니까. 그 말을 명심해 달랬네. 그렇지? 그래서 딱 그래 그래 괜히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리 앞서서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.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. 그렇지? 그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. 딱 한 가지 더. 한 가지 더. 수학 문제 풀 때 많은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모르겠대. 낯선 문제 나오면 뭘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딱 봤는데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못하겠다. 제발. 수업 시간에 계속 바이널 기간에 강조드렸던 내용이죠. 제발.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면 있어. 선생님 했잖아. 3차 함수가 정해진 게 없어. 정해진 게 없어. 아 정해진 게 없으니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 포기해야 돼.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아무거나 하나도 해봐야 되잖아. 아무거나 하나도.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하고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일반적이라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시도해봐야 돼. 우리가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. 계단이. 아니 우리가 계단이 몇 개인지 전체를 어떻게 알아? 계단이 몇 개인지를 몰라서 내가 첫 발을 못 때디면 계속 계단은 못 오르는 거예요. 일단은 첫 발을 내디뎌야죠.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겁니다. 문제를 충분히 읽고 숙지를 한 다음에 뭔가 정해진 게 없어서 내가 뭘 할지 몰라? 그래도 그래도 아 이렇지 않을까?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? 라고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하지만 뭐라도 시도해봐야지만 아 내가 시도한 게 아니구나. 그러면서 뭐야? 아빠를 방향을 찾게 돼 있다고. 그러니까 제발 시도하시라고요. 시도하지 않는 자? 당연히 뭐야? 이럴 수 없죠.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겁먹지 말라라는 거. 지금 이 시기에는 자신감도 되게 중요해요. 공부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동안 물론 실력이 좀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.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대내세요. 대내에. 자기 머릿속에 자꾸 대내셔야 돼요. 그러다 보면 찍은 것도 맞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.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. 아시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안내드리고 다음 번에 또 만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이바이